근본이 없습니다. 표준까지 따라야 돼요. 네. 자, 음악! 나를 파워풀하게 할 거야, 진짜로. 멋있게. 추세요! 파워풀 너무 웃긴다. 파워풀이래. 가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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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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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단 해줘, 견제단. 어떻게 해? 견제단, 이거 마지막. 이거까지 해야 돼요, 이거. 그게 무슨? 견제단, 견제단 표현이라고 해서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 오, 방금 짱이었어. 파워풀하게. 잘했다. 왜 이렇게 잘해 갔다, 이게? 기가 막히네요. 와, 너무 잘 춥고. 파워풀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리듬에 몸 막힌 거니까 확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네. 자, 과연 히든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시작합니다. 끝까지 먹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표정 살려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이언! 좀 안 돼! 딱하다. 오케이! 아 잘한다! 아니 이 친구! 초보 맞춤인데? 잘하는데? 잘하는데?